현대바이오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입니다. 현대바이오는 2021년 4월 2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3.89% 상승한 4만 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30일 대비 약 7.07%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2월 26일 6만 6,3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9월 25일 9,9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2월 10일 4,783만 은은은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0월 28일 1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대바이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22.7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7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4월 21일 가장 많은 12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4월 6일 가장 많은 17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94%에서 약 6.57%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월 25일 약 8.38% 최저 지분율은 2020년 4월 28일 약 5.9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25억 1,141만원이며, 2015년 406억 대비 약 마이너스 69.24%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45억 3,998만원으로, 2015년 13억 대비 약 마이너스 434.84%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36.29%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86억 591만원으로, 2015년 7억 대비 약 마이너스 1309.91%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68.78%입니다. 현대바이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92.5배이며, 지난 2015년 258.9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74.33%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61배, 코스닥 평균은 17.32배,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평균은 21.41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2.34배이며, 지난 2015년 7.49배에 비해 약 331.98%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88배, 코스닥 평균은 3.49배,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평균은 2.96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9.32%, ROA는 마이너스 16.8%입니다. 현대바이오의 시가총액은 1조 6,56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81위, 코스닥 종목 기준 26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8위입니다. 매출액은 125억 1,14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06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84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7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5억 3,99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85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66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66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86억 59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780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44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65위입니다. 지난 10년간 현대바이오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19년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3월에 15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마이너스 8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